대형제국이 지구촌을 식민지화하고 여러 정치적 활동을 하면서 상당히 안 좋은 결과물들을 남겨놨습니다.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에 등장하는 수많은 지역분쟁에 영국의 그림자가 어른거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역분쟁이 나오면 영국놈들 아니면 프랑스놈들이 있다라고까지 얘기합니다. 실제로 틀린 말이 아닐 정도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치열하고 참혹한 전쟁으로 알려져 있는 시리아 내전, 아프가니스탄, 중국과 인도의 국경문제, 미얀마의 로힝야족, 인도 파키스탄의 관계, 그리고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 아프리카 지역의 수많은 내전들이 있습니다. 이 내전들의 원인을 올라가 보면 영국과 프랑스가 자기들 마음대로 그어놓은 국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하나하나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인도로 갑니다. 1860년도에 인도제국이 성립되죠. 이 지역에 있었던 무굴제국을 멸망시키고 맹갈지방에 있었던 총독부를 확대를 해서 영국왕이 인도제국의 황제로 자리하면서 인도제국이 성립이 됩니다. 인도제국의 모습은 어떠냐면 영국의 직칼 지역이 있죠. 옆에 있는 인도제국이 성립되죠. 벵갈, 비하르, 중부, 연합 이런 지역은 영국의 왕 또는 이 지역을 다스리는 총독이 직카라는 지역이고요. 영국령 범화도 있고요. 상당수의 지역은 번국이라고 하는 번왕들이 자치에서 운영되는 이런 형태로 갖게 된 게 인도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물들 중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남았습니다. 몇 년 전에 이 로힝야족 문제가 세계적 수준으로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도 그것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마는 세계인들의 관심에 멀어져 있죠. 그러면 이 로힝야가 뭐냐면 여기 망글라데시가 있고 미얀마라는 나라가 있죠. 미얀마라는 나라는 군대가 쿠테타를 통해서 지금 군사 지배를 하고 있죠. 군사 지배를 하고 있는 과정에 이 로힝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살해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보면 미얀마에 라카인주라는 데가 있습니다. 이 라카인주에는 로힝야족이 주로 살고요. 이 벵갈 지방과 가깝습니다. 이 라카인주에 사는 로힝야족은 원래 벵갈입니다. 그리고 무슬림입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왜 라카인주에 살게 됐냐? 여론을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이 범화라는 곳이 영국령 시절에는 이름이 범화였어요. 영국령 범화 시절에 식민지를 지배를 해야 되는데 이 범화는 정글이 많은 그런 땅이었습니다. 당시 개발이 많이 안 된 그런 곳이었죠. 그래서 이곳을 개발하기 위해서 영국에서 비교적 개발 경험이 있었던 벵갈 지방의 사람들을 데려다가 이 범화 지방에 관리를 맡깁니다. 인도에서도 영국인들이 그 인도 지역의 사람들을 이렇게 고용을 해가지고 통치를 맡겼거든요. 여기 범화에서도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범화에서는 벵갈 지방에 사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로힝야라고 하는 사람들이 물론 로힝야도 이 민족의 정확한 명칭은 아니에요. 그냥 이들은 원래 그냥 벵갈 사람들입니다. 벵갈족입니다.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이 이 범화에 와가지고 식민 통치. 마치의 하수인 역할들을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 미얀마가 20세기 이후에 독립을 하게 되죠. 독립을 하게 되니까 이들은 말하자면 이 식민지 경영의 부역자가 된 겁니다. 일종의. 그래서 이 미얀마 사람들은 이 로힝야라고 하는 사람들을 시민권을 주지도 않았어요. 미얀마 시민이 아닌 것처럼 인정을 해왔습니다. 미얀마는 미얀마라고 하는 지배부족과 북쪽 산간지역의 소수민족도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미얀마족과 나머지 여러 소수민족들이 이 로힝야 사람들을 식민지에 부역했다는 이유로 모두 미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독립한 이후에 내전을 기화로 이 사람들을 살해하고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벌였던 거죠. 그래서 로힝야족들이 살해를 피하기 위해서 도망치게 된 거죠. 그렇다면 원래 벵갈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무슬림이란 말이죠. 그러면 벵갈 지역으로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그 벵갈 지역의 나라가 방글라데시니까 방글라데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받아주면 되는데 방글라데시 입장에서는 이들을 받아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떠나간 지가 몇십 년 전 사람들이고 그들을 방글라데시가 받아줄 역량도 사실은 없어요. 대한민국보다는 두 배 정도 되는 면적에 1억 6천만 명의 인구가 있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구의 나라에서 이 로힝야 사람들을 받아줄 여력이 전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보트피플이 돼가지고 동남아 지역으로 가기도 합니다. 이웃나라,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쪽으로 가기도 하는데 이들 나라에서도 당연히 그들을 받으려고 하지 않죠. 더 큰 문제는 이웃나라 모두 이들을 도와주려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들은 무슬림이에요. 무슬림은 사실 사방세계한테도 인기가 없어요. 오늘날 우크라이나의 난민들은 사방세계에 아주 인기가 있거든요. 폴란드나 스페인, 프랑스에서도 난민들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유럽이니까, 같은 기독교이니까. 하지만 이 로힝야 사람들은 그 누구도, 그 어느 나라에서도 받아주지 않고 이들을 구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이들은 무슬림이에요. 그런 슬픔이 있는 겁니다. 영국인들이 만들어 놓은 역사 중에서 가장 참혹한 그런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도와 여러 나라들이 인도제국을 통해서 만들어졌죠. 그러면 국경들 있잖아요. 그 국경이 명확하지 않다는데 이웃나라들과 분쟁이 지금 상존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19세기에 인도제국이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산간지역에 국경이 명쾌하지 않죠. 사람이 사는 거주지역 같은 경우에는 누가 사냐에 따라서 당연히 영토가 확실하지만 여기 히말라야 산맥 쪽에는 국경이 완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웃나라들과 분쟁이 많습니다. 특히 중국과 분쟁이 많습니다. 여기 아셈 지방, 인도의 동쪽 지방에는 맥마은이라는 사람이 국경을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여기서 정글 지역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국경이 애매합니다. 또 둥랑 지역, 또 이쪽 서부 쪽으로 가면 댐촉, 추마르, 또 카슈미르에서도 아커사이컨 지역에 또 분쟁이 있고요. 삭스감 계곡에서도 또 파키스탄과 중국 간에 분쟁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명쾌하게 나누지 않았던 그것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건데 최근에도 이 둥랑 지역에서도 중국군과 인도군이 난투국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여기서도 댐촉 추마르에서도 중국과 인도군이 난투국을 벌였고 둥랑 지역에서도 서로 대치하고 난투국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싸움이 아주 독특해요. 국경 분쟁을 하면 총 꺾고 싸워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않아요. 서로 주먹질을 합니다. 난투국을 벌여요. 이렇게 인도군하고 중국군이 난투국을 벌입니다. 그럼 이들은 왜 그럴까요? 두 나라 모두 극단적 전쟁은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난투국을 벌여서 이쪽에 분쟁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정치적으로 활용하죠. 그래서 인도에서도 이런 난투국이 한 번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지지율이 올라갑니다. 이 수상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이게 사실은 국가 간의 싸움은 사실은 정치인들한테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서로 이렇게 난투국을 벌인 묘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영국이 인도 지배에서 가장 심각했던 일은 인도와 파키스탄이 분리된 거죠. 그러니까 인도 제국의 영역은 오늘날의 파키스탄, 인디아, 방글라데시까지 큰 영토였죠. 그러다가 1947년도에 인도가 독립을 한단 말이죠. 독립을 추진할 때 일부 사람들은 자신들이 별도의 나라를 만들기 원했어요. 그게 누구냐면 무슬림들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인도 전체에 무슬림이 섞여 살았죠. 힌두인, 시크교도, 무슬림 다 섞여 살았습니다. 무굴 제국은 지배층이 이슬람이었잖아요. 그 밑에 힌두교들, 다양한 종파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슬람과 힌두교들이 다 섞여 살았는데 1947년 독립하면서 이슬람만의 나라를 세우고 싶다는 사람들이 운동을 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좋다. 영국에서는 그러면 나라를 만들어라.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유도를 한 거죠. 그래서 주로 서쪽에, 이슬람이 서쪽에서 전파가 많이 됐으니까 서쪽에 나라를 만들고 또 이쪽 벵갈 지방에도 무슬림들을 모아서 나라를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웨스트 파키스탄, 이스트 파키스탄이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슬람을 중심으로 한 국가가 만들어졌어요. 그러고 나서 중요한 건 각 나라에 있었던, 여전히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던 종파들을 인구 교환을 하게 됩니다. 파키스탄 지역에도 힌두교도나 시크교도나 이런 사람이 살고 있었겠죠. 옛날에는 종교 간에, 물론 마을별로는 종파가 있었지만 그 지역 전체로 구분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자유롭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이주를 해야만 했던 이런 일이 생긴 겁니다. 파키스탄에 살고 있었던 힌두족들이 인디아로 넘어가게 되고 또 여기 펀잡이라는 동네가 있어요. 서북부 지방에 펀잡 주가 있는데 이 펀잡은 주로 시크교도들이 살고 있었던 동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펀잡이 둘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이 서부 펀잡에 살고 있었던 시크교도들은 동쪽으로 이주를 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서쪽 펀잡은 이슬람 지역이니까. 그래서 인구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된 거고. 동쪽에도 마찬가지죠. 벵갈 지방에 이렇게 있었는데 서벵갈에 있었던 무슬림은 방글라데시에서 가고 방글라데시에서 살던 힌두교도는 밖으로 나갔고 이렇게 난민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쟁이 지났죠. 인도와 파키스탄 간에 세 번의 전쟁이 났습니다. 지금도 파키스탄하고 인도는 앙숙관계예요. 서로 핵무기 갖고 지금 대체하고 있죠. 뭐 그 정도죠.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이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졌는데 두 지역 간의 동질성이 있는 건 오로지 종교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원래 다른 민족이에요. 이 서파키스탄을 만들어진 건 물론 이슬람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만들었지만 상당수의 사람들이 여기에 살던 부족들이죠. 그런데 이 방글라데시의 사람들은 원래 벵갈이라고 하는 고유의 민족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서파키스탄과 동파키스탄은 같은 나라하기 사실 어렵죠. 그랬는데 이 서파키스탄 중심으로 국가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이 동파키스탄에 살던 벵갈인들이 독립운동을 벌입니다. 그래서 독립운동을 하게 되고 벵갈인들의 나라를 만들어야 됐다. 그래서 전쟁을 벌였어요. 전쟁을 벌여서 여러 나라들에 도움을 줘서 방글라데시가 독립을 합니다. 벵갈인의 나라에서 방글라데시가 된 겁니다. 가장 심각한 곳은 카슈미루입니다. 카슈미루는 인도와 파키스탄의 접경지대죠. 지금 보면 인도령 잡룩 카슈미루가 있고요. 파키스탄형 아자드 카슈미루로 이렇게 둘로 나눠져 있습니다. 카슈미루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 하나의 언어를 공유했던 이런 지역이 지금 둘로 분단이 되어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여기도 파키스탄 군인들과 인도 군인들이 대치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군인들이 여기 휴전선을 두고 대치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도 과정이 복잡해요. 인도 제국은 영국의 직접 통치와 번국으로 나뉘어졌다고 했잖아요. 이 카슈미루도 번국 중에 하나였어요. 이 번국을 다스려는 사람이 쉐이크 압둘라라는 사람이었는데 1948년에 각 번국들은 종교별로 나라를 선택하도록 되어 있어요. 인도는 힌두교, 파키스탄은 이슬람 이렇게 선택을 해서 각자 지역으로 가게 되어 있었는데 이 접경지역이었던 카슈미루는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번왕 쉐이크 압둘라는 우리는 그런 종교적인 걸로 가기 싫다. 우리는 세속주의를 지향하겠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세속주의를 주장했다는 것은 인도 쪽으로 가겠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인도는 기본적으로 여러 종파가 있기 때문에 세속주의를 지향을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 인도 쪽의 영역인 걸로 선포가 된 거죠. 그런데 문제는 파키스탄은 여기는 이슬람이 다수인 지역이니 여기는 파키스탄의 영토다라고 주장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갑자기 인도 영역이 되니까 파키스탄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군대를 파견해서 파키스탄이 이만큼을 점령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인도 쪽에도 지금 여기 다수파가 무슬림이란 말이죠. 그리고 여기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힌두교도 사람들이 다수라면 그냥 국경 딱 나누고 깔끔하게 평화를 가면 되는데 문제는 여기 잔모 카스미리에 다수인 사람들이 무슬림이고 이들은 인도에 소속되기 싫다라고 우리는 파키스탄에 소속되기 쉽다라고 주장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 문제가 해결되고 있지 않은 겁니다. 여기 때문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전쟁도 여러 번 벌였고 지금도 앙숙관계다. 물론 이웃 나라끼리 사이가 좋은 나라가 많지 않지만 여기도 사이가 아주 나쁜 나라 중에 하나죠. 아프가니스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아프가니스탄이 아주 중요한 사건이 있었죠. 미군이 20년 동안 여기를 점령, 통치하다가 갑자기 우러났죠. 예상치 못하게, 미군이 예상치 못하게 갑자기 탈레반이라고 하는 주도 세력들이 국가를 접수하는 이런 일들이 나는데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느냐를 보면 이것도 영국으로부터 출발한 것에 기인합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가 국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국경이 만들어진 근거가 별로 없어요. 여기 아프가니스탄과 파키스탄 간의 국경은 과거에 인도 제국과 아프가니스탄을 경계하거든요. 여기까지가 남쪽은 인도 제국이었고 북쪽은 아프가니스탄이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국경이라는 게 정말로 임의로 그려진 그러는 거죠. 여기 아주 독특하게 생긴 땅이 있죠.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이 서로 맞닿아 있는 와칸 해랑이라고 하는 아주 묘하게 생긴 땅인데 이렇게 만든 것도 영국이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들은 영국은 여기가 영국이죠. 과거에 인도 제국. 인도 제국이 위에 러시아와 직접 맞닿기 싫다라고 해서 이 묘하게 생긴 해랑을 이렇게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프가니스탄과 중국이 이렇게 길이 통하게 된 건데 사실은 여긴 길드별로 없는 그냥 엄청나게 험한 계곡일 뿐입니다.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국경을 이렇게 설정했기 때문에 지금 아프가니스탄에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프가니스탄이라는 나라는 너무나 불행하게 나라가 만들어졌어요. 중간에 엄청나게 높은 산맥이 있어요. 여기 4,000m, 5,000m 되는 힌두쿠시 산맥을 중앙을 가릅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이렇게 나라가 만들어지다 보니까 여러 민족들이 살고 있어요. 남쪽에는 파스툰족, 중앙에는 하자라스족, 북쪽에는 우즈벡족, 동쪽에는 타지크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아프가니스탄의 주도 민족은 파스툰족이죠. 이 파스툰족이 다른 민족을 제압하는 형태로 있죠. 여기 하자라스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몽골족 같아요. 동아시아 사람하고 비슷합니다. 한국인하고도 얼굴이 똑같아요. 그런데 이들은 또 특이하게도 시아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파스툰족한테 가장 시달림을 많이 받는 이런 사람들이 얼굴도 동양개인 되다가 아프가니스탄은 기본적으로 순위파 이슬람인데 이 사람들은 9%밖에 안 되는 사람들인데 옆에 이란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시아파란 말이죠. 이런 문제가 있단 말이죠. 더 큰 문제는 이 파스툰족이 둘로 갈렸다는 데 있습니다. 파스툰족은 아프가니스탄에 1,500만, 여기 파키스탄 지역에 2,500만이 거주합니다. 그러니까 파스툰 전체가 한 4,000만쯤 되는데 절반이 아프가니스탄에 있고 절반이 파키스탄에 있다는 거죠. 1,500만 되는 파스툰족이 일으킨 여러 문제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원래 여기 파키스탄의 형성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죠. 파키스탄이 만들어질 때 어떻게 만들어졌냐. 오로지 공통적인 것은 이슬람이다. 그런데 여기에 원래 살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죠. 4개 민족으로 구성이 됐다는 거죠. 펀잡. 여기가 펀잡이고요. 파스툰, 노란색 파스툰, 왼쪽에 신드, 또 남쪽에 발르, 이렇게 4개의 민족으로 만들어진 게 파키스탄입니다. 그런데 이 북쪽에 있는 파스툰족은 이렇게 드랜드라인이라고 하는 영국 외교관의 이름을 딴 국경으로 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복잡하게 보이는 아프가니산의 민족 분쟁, 여기에 있어서 정치적 알력이 계속 생기죠. 이 사이에 외세가 침입하게 됩니다. 그 외세가 러시아였죠. 러시아가 여기 카브레수도에 생겼던 공산 세력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아프가니 침략을 하게 되고 여기에 파스툰족 중심의 저항을 또 하게 되고 러시아를 몰아낸 다음에는 또 민족 간의 내전이 벌어지게 되고 그 내전 이후에 또 미군이 들어오게 되고 또 미군을 몰아내게 되고 지금 아마도 내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을 겁니다. 그걸 아무도 관심을 두지 않죠. 이거의 원인은 이렇게 국경선이 묘하게 만들어졌다라는 것부터 출발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